안녕하세요. 오늘은 나무에 이발해주는 날입니다. 보이시나요? 보이시나요? 나무에 이발해주는 날입니다. 1년에 몇 번씩 나무를 이발을 해주는데 오늘이 벌써 두 번째에 이발해주는 날이랍니다. 이렇게 이발을 싹 해줬습니다. 예쁘죠? 이렇게 철쭉서부터 네 철쭉서부터 지금은 이제 성문 옆에 이발을 해주고 있습니다. 여기 철쭉이 이렇게 이발을 해주는 날입니다. 어떻게 생각해? 너무 좋죠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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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랍니다. 우리 집 나무는 직접 나무는 가꾸어 주는 거랍니다. 영상 찍고 다 찍으면 다 이발하면 또 영상 찍어 올리겠습니다. 우리 쇠양이 직접 하는 우리 집 조경 끝 영상